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욕설 외교로 국격을 실추시킨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로 온 국민이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퉈서 이를 보도하고 SNS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외교 무대였습니다. 뒷골목 건달이 났을 법한 욕설을 뱉은 대통령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장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영상을 찍는 기자단의 잘못입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반성에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거짓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난리는 말림은 우리 국회를 향한 비속어 등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바른 논란을 만들기 위해 억지 생태까지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대통령에 국민을 우롱하는 여당입니다. 여당은 논란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조작 자막을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논란 발언이 욕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은 바로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취재한 기자들도 시끄러운 현장이라 처음에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고 대통령실로부터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한들 하늘이 가려지기나 하겠습니까? 영상을 수백 번, 수천 번 돌려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표해 외교 무대에 선 대통령이 욕설로 국민께 부끄러움을 드렸다는 점만은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당 영상은 특정 방송사나 개인의 촬영물이 아닙니다. 순방 공동 취재단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도 짜짓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상 기자단은 영상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MBC를 항의 방문, 고발 조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정언유착 음모론까지 들먹거립니다. 기억도 수사더니 진실도 기소할 태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이 남긴 영상이 공동 취재단에 속한 논론사의 송출이 완료된 시간은 22일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22일 아침에는 MBC뿐만 아니라 12개 방송사 모두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엠바고 해제 시점이 22일 9시 39분이라는 여당의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도 가세해 동맹 훼손을 운운하며 국민을 팔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짓과 변명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정언유착이 아니라 보도 개입이고 언론 탄압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중하고 적반하장식 언론 탄압을 멈추십시오. 국민께서는 MBC를 표적으로 삼아 국면 전환과 언론 장악에 달콤한 꿈을 꾸는 여당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억지 생때와 허위 사실로 본질을 흐리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멈추십시오. 단언컨대 망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하십시오. 백번 양보의 욕설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도청보다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신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을 넘어 욕설과 거짓말하는 발가벗은 대통령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인정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국민께 사과하시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과 교수님께 사과하십시오. 아멘